1주일 동안의 지역 주요 뉴스를 모아보는 거제신문의 거제 위클릭 시간입니다. 시민과 함께 희망의 빛을 쏟아라는 주제로 2022년 거제 장승포항 송년불꽃축제와 2023년 신년해맞이 행사가 3년 만에 열린다. 송년불꽃축제는 오는 12월 31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8시 사이 장승포항 1원에서 열리며 2023년 신년해맞이 행사는 개묘년 1월 1일 일요일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장승포 몽돌계에서 열린다. 거제시와 거제경찰서에서는 두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장승포동 일부 구간에서 교통통제를 진행한다. 거제신문방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2023년 1월 1일부터 거가대로 해 주말과 공휴일에 통행료가 20% 인하된다. 승용차는 기존 만원에서 8천원으로 2천원이 인하되고 5.5톤 이하 화물차량은 15,000원에서 12,000원으로 3천원이 인하된다. 거제시는 이번 인하를 통해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 완화는 물론 관광객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민선 제2대 거제시 체육회장의 초대 김환중 거제시 체육회장이 무투표로 재당선됐다. 거제시 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오후 2시 거제시 체육회 회의실에서 김환중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 김당선자는 앞으로 시민의 건강과 거제시 체육인들을 위해 4년 동안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당선자의 임기는 2023년 1월 16일부터 2027년 1월 15일까지 4년간이다. 거제시는 지난 23일 박종우 시장과 지역상인 시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은행 거제지점 앞에서 빛의 거리 점등식을 개최했다. 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거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고현사거리와 고현앤바크, 옥포대첨로 1원의 비치거리를 조성했다. 박종우 시장은 이 자리에서 거리의 밝은 조명처럼 내년에는 활기차고 좋은 일만 가득하게 바란다고 말했다. 33년을 한결같이 거제시민과 함께한 거제신문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